2부에서 계속됩니다. 줄리아를 버린 번호를 당했어 배돌을 당했어 아뇨 보도리 중에 이른 아침에 두 시기에 쏘은 수많은 사람 빛을 주목을 벗어버려 내 아들 소리가 들려오른 내 눈 속에 흐르는 눈물을 찬자 우린 벗어버려 내 아들 소리가 들려오른 내 눈 속에 흐르는 눈물을 흔들어 동호처럼 눈을 떠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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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